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대아 한혁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혁혁양산을 유전지 샀다 유타기도의 한후수명이로다 왕친명지하시대 찬융조고하노니 무패진명하야 숙야비해하야 건공이 위하라 진명불역호리라 간불증방하야 이자융벽하라 네 한혁 첫장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방식이지요. 혁혁은 아주 크다는 뜻이고요. 양산은 땅이름입니다. 그리고 전은 다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탁은 밝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한은 나라 이름이지요. 그리고 훈은 배수를 한 우작입니다. 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을 당해서 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즉위해서 상을 다 치른 후에 선비의 사에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천자에게 천자를 뵙고 명령을 듣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자는 이열 잔자입니다. 너융자는 너융자 너의 조고를 이어 받들어라 하는 뜻이네요. 그리고 그 그는 공경함이고요. 공경함이고 역은 또 박길역자 시울이로 읽고 박길역으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박길역 주역할 때는 요역자입니다. 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 고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간은 바로잡을 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정방, 불정방은 매해 조정에 나와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제국 중에 조회를 하러 오지 않는 나라를 불정방이라고 하네요. 벽은 임금, 벽, 군주입니다. 네, 크고 큰 양산 땅 그 밝은 도리로서 그 밝은 도리로서 한후 명을 한후 한후가 그 명을 받았네. 한후는 주나라 무왕의 후손입니다. 왕께서 친히 명하여 명하여 그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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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을 잊게 하느니 하느니 나의 나의 짐은 나짐자 나의 명을 피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숙흥야메이 줄임말 숙 야 밤낮으로 노력해서 마음을 풀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아니, 빚자 풀지 말아라 해이하게 하지 말고 그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너의 그 지위 지위를 공갱히 수행하라 너의 나의 명은 내가 한 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조에 오지 않는 나라 조에 오지 않는 나라를 바로어서 바로잡아서 너의 너의 왕 너의 임금을 보좌하라 도우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모 혁혁하니 공수 우 우 우 차장 이로다 한 후 입근 하니 기 개 규 로 입근 우왕 이로다 왕석 한 후 하시니 숙기 유장가 전불 불착형 과 현곤 적석 과 구응 우석 과 곽경 천멸 과 조위 조혁금 에 이로다 이 장은 수례를 장식하는 수례를 꾸미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 인데요. 이 수는 길다는 뜻인데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키가 크고 장은 몸집이 건장한 모양새고요. 개균입니다. 개규 클개 자가 옥규 자는 옥규는 봉작할 때 그러니까 뱃을 줄 때 봉할 때 주는 옥인데요. 이를 폐백으로 삼아 잡고서 왕의 서옥과 맞추어 보는 것이네요. 그 숙은 아주 맑을 숙자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용 두 마리를 갖다가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교차시켜서 그린 것을 그린 깃발 그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장입니다. 유장은 새의 깃틀을 갖다가 물들이거나 새의 깃틀을 물들이거나 또는 들속 꼬리로 만들어서 그 깃대의 머리에다가 달아 표시로 삼는 것이네요. 그리고 룬은 룬은 금을 조각한 것이고 말의 눈썹 위의 장식을 하는 것을 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곽은 털을 제거한 가죽이네요. 곽은 털을 제거한 가죽이 되겠고요. 그리고 곽은 수레식자인데 수레식의 수레의 중앙이네요. 두 수레 두 개의 수레 이 사이에 나무를 가로딱 대서 사람이 기댈 수 있게 만든 것을 이루는데 그것을 가죽 끈으로 이것을 잡아매고 갱고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가죽핵이 부스로 작용 여기도 부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멜입니다. 이 천멜은 호랑이가죽이네요. 호피 호랑이가죽이고 아니 천이 호랑이가죽이고 이 야틀 천자인데 여기서는 호랑이가죽천으로 했고 이 멸은 그 수레식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수레의 중앙에 나무 가로된 나무를 갖다가 덮어주는 덮어주는 가죽으로 덮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털이 있는 가죽으로 그 수레의 식을 털을 다 뽑고 그래서 아마도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의지했을 때 좀 부드러우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아마 털을 뽑지 않고 수레를 그 식을 덮은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혁은 곱비의 끝머리이네요. 끝머리. 끝머리. 그리고 금액은 세로 꼬리를 만들어 꽃비의 끝머리다가 묶어서 매는 것이 조과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쪽에는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된 수레를 우리가 옛날 수레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수레를 놓고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수레가 없어서 제가 수레를 여기 갖다 놓지를 못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크기도 하다. 니필말이 니필말이 크기도 하다. 그리고 키도 크고 키도 길고 또 건장하기도 하네요. 그 한후 한나라의 후백이 한땅의 후백이 들어와서 배우니 심표로 심표 개규 심표로서 개규를 받들고 또 들어와서 들어와서 왕을 배워네. 왕께서 왕께서 한후에게 한후에게 하사를 했네요. 하사하니 소 꼬리로 만든 장식 용 그림 깃발이며 용 소 꼬리로 만든 장식이고 용 꼬리로 용은 그림을 그림 깃발이며 그리고 화문석 덕계 전불 착형 화문석 덕계의 도금한 수레체 그리고 검은 골용표 검은 골용표 또 붉은 가죽신 또 멋진 가슴 거리로 조각한 가슴 거리에 조각한 당론에요. 누섭 그리고 앞턱 식목에다가 식목에는 호피 덕계를 했고 호피 덕계를 가죽고삐에다가 가죽고삐에 묶는 금고리로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번역문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할사 네필순말 키도 크고 건장도 하다 한나라 후백이 들어와서 왕을 배우니 요니 심표로 개굴을 만빠뜰고 또 들어와서 왕을 뵙네 왕께서 한우에게 하살하니 그것이 소 꼬리 장식 또 용 그림의 깃발이며 화문석 덕계로 도금한 또 수레체 그리고 맛진 가슴 거리 맛진 가슴 거리 조각한 아니 깊은 멋진 것은 다음이죠 검은 검은 골용포 골용포와 붉은 가죽신 가죽신 멋진 가슴 거리 조각한 당뇨 그리고 앞턱의 식목에는 코피로 덮은 덮개가 있고 가죽고피 묶은 금 고리로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우 출조하니 출수구도로다 햄보 전직전지하니 청주백호로다 기효유하여 포별선으로다 기숙유하여 유순급보로다 기증유하여 승마로그로다 변두유저하니 후시언서로다 역시 부입니다. 천자를 뵙고 나서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적에는 반드시 노재를 길에서 지낼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는 것을 존중 하는 것이니 떠나가게 되면 처음 갈 때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명입니다. 혹은 두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보 현보 현보는 주나라의 경사 뱃을 한 사람이고요. 속은 나물로 만든 안주입니다. 순은 죽순이고요. 죽순이고 또 포는 포익이네요. 부들포자입니다. 그리고 저 또 차자인데 여기서는 많은 모양 저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읽습니다.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후시는 제후로서 예를 아래고 예를 아래고 조정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조정해 온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되네요. 선은 서로서자. 서로서자입니다. 그리고 혹은 어조사로도 됩니다. 한 후 한 나라 후백이 노재 후 노재 후 길을 떠나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조상한테 길에서 제사를 지내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도 땅에 가서 유숙을 하였네. 묵었네. 현보 현보 나가서 현보가 나가서 그를 전송할 전자입니다. 전송을 하니 맑은 술 또 희하얀 아 맑은 술 하얀 게 아니고 백 개네요. 와 많네요. 맑은 술이 백뱅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안주는 또 무엇인가. 자라찜 자라를 찌고 또 생선이네 선억 신선한 고기였습니다. 나물은 나물은 또 무엇인가. 나물 속자죠. 속 나물 속. 그런데 나물은 또 죽순과 또 부들 포네요. 죽순과 부들 새서. 그 부들이 새싹이 났을 때는 크면 새에서 묵기는 못하는데 처음에 새싹 날 때는 뜯어서 나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선물은 주는 선물 증정하는 선물은 또 무엇인가. 내필말이네요. 내필말. 노그롯의 내필말과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수레네요. 그리고 진수. 밴두는 이 제기 이름이죠. 밴두. 이거는 좀 축축한 걸 담고 여기는 마른 걸 떼로 만든 제기고 여기는 나무로 만든 제기입니다. 그래서 진수성찬.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진수성찬을 많이 갖추어서 제후들이 제후 후시들이 와서 서로 잔치를 연해 한후 지쳐하니 분황지생이 오괴보지자로다. 한후 영지하니 우괴지리로다. 백량방방하며 환란장장 쟁쟁하니 불현기광가 제종지하니 기기여우니로다. 한후 고지하니 난 기영무니로다. 역시 부입니다. 한후가 천자를 보고 뵙고 아뢰고 돌아와서 진영함, 장가를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황은 여왕인데요. 여왕. 주나라의 십대왕이 되겠습니다. 주나라 십대왕이 됐네요. 분황. 그 여왕입니다. 힘쓸여자의 여왕. 그리고 분황은 여왕이 최 땅으로 쫓겨가지고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해가지고 분황이 백성들한테, 백성들한테 쫓겨나서 그런 왕이 되겠네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쫓겨나서 체라고, 그 땅 이름, 체자입니다. 체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쫓겨갖고 그 분당, 분강가에, 분수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이것으로서 왕을 지목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황이라고 쫓겨가서 분당에 있었다고 분황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은 생질이죠. 생질, 생자입니다. 그리고 괴보는, 괴보. 이게 이제 아비부자인데 여기서는 보자로 읽습니다. 괴보는 주나라에 배설한 사람입니다. 성이 길지네요. 길지입니다. 그리고 제제. 제제는 제후가 한번 장가들면 아홉 여자를 데려오는데 데리고 오는 그 두 나라가 잉첩, 거기에 또 여자에 따라오는 잉첩, 심부름하는 하인이죠. 그것도 잉첩을 보내오니 모두 여동생들과 조카 딸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전부 여동생 아니면 조카 딸들을 그 잉첩으로 보내주네요. 딸려 보냅니다. 아홉 명도 많은 데다가 그것도 따라오는 사람들 거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수를 매기 살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기는 얌전하고 얌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여우는 구름과 같이 많다는 뜻이네요. 네, 한후가 장가를 드니 분왕의 생질려요. 괴보의 딸이로세, 괴보의 자식이로세. 한후가 그를 또 맞이하는데 괴시의 마을에서 성대한 많은 수레들이 방울 소리를 갖다가 다울란 자지요. 딸랑 딸랑 울리면서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지 그 광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는 그 광채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찬란하게 드러나서 그 처제들입니다. 제 죄가 저제들이 모두 그를 따르니 얌전한 이가 구름같이 많네. 그서 한후가 탁 뒤돌아보니 무난 가득하게 찬란하네.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신다. 아, 정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궤보 공모하야 미국 불도하야 위한길 상수하니 마겨할라 기로다. 위한길 상수네. 위한길 상수하니 마겨할라 기로다. 공락한 토요천 태구하며 방유보보하야. 어야 우로 구하며 유능 유비하며 유묘 유호로다. 경기 연거하니 한길 연예로다. 네, 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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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한길은 계보의 자식입니다. 계보의 자식이니 한후의, 한후의 아내가 되겠네요. 아내가. 네, 그리고 상수는, 상류죠. 저 또 혼돈을 했습니다. 상류는 시집 보낼 만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우우. 우우와 보보는 같은, 클 보자고, 클 우자입니다. 크다는, 크고, 크다는 뜻이고, 여기 또 우우는 많다는 뜻이네요. 우우는 떼지얼 우자입니다. 떼지얼 우. 그래서 떼를 지었으니까 많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묘. 묘는 고양이 묘자인데, 여는 묘는 범과 같은데, 털이 짧네요. 털이 짧은 범입니다. 그리고 경은 경사할 때 경, 기뻐하는 한인 것이고, 령은 좋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것을 소유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쳐하는 것, 소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네요. 여는 편안함이죠. 잔치연자도 됩니다. 편안함이고, 여는 즐거울 여자입니다. 길 여자. 한길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네요. 여기서 이 비는 말곰비, 이건 팔파자인데, 여기서는 비자입니다. 말곰비입니다. 곰하고 비슷한, 그리고 여기 또 점이 이렇게 있는 곰응자와 비슷하게, 여기 있는 거 아까 그런 글자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보가, 계보가 매우 용감하네요. 무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이러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어서, 그 한길이, 한길이, 그러니까 한후의 아내지요. 한길이 시집 보낼 곳을 상류 찾았으니, 살기 좋은 한 나라가 최고다. 제일이다. 그 살기 좋은 한 나라 땅에서, 한 나라 땅, 내, 내 까이며, 또 못이 넓고 크며, 넓고 크며, 또 그래서 고기 중에는 방어와 연어들이 많고 많아요. 많으면서도 또 크네요. 그래서 사슴들이 떼를 지어서, 사슴들이 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며, 또 큰 곰, 작은 곰도 있고, 살경이며, 호랑이도 있네. 이처럼, 이처럼, 이처럼 좋은 곳에 사니, 한길은 안락하고도 즐거울 이라. 보호피 한성이 어연사소하니로다. 이선조수명이 인시백만으로 왕석한 우아신이 기축임의 기로다. 음수 북구가 야인이 기백하니 실용실학하며 실무실적하고 흥기. 이 비피와 적표, 적표한 비로다. 네, 부이네요. 보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은 소공의 나라입니다. 사는 군사사자 많은 무리이네요. 추와 맥은 오랑케의 나라이고요. 오랑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용은 성을 쌀 때 성용입니다. 성이고, 학은 혜자이네요. 적군들이 침입하여 오지 못하도록 성 밖에, 성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서 물을 많이 담아놨거나 적을 하여간 얼른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모양이지요. 구덩이를 파 놓은 것이네요. 혜자이네요. 적은 세금을 받는 곳입니다. 세를 받는 곳이고, 이 비는 맹수의 이름이네요. 그리고 표범이나 호랑이, 이런 류의 맹수를 지칭할 때 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비는 말곤비라고 그랬죠. 말곤비, 작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저 한 성, 한 나라의 성은 연나라의 무리들이 와서 그것을 쌓았네. 완성, 완공을 했네. 선조 공을 세워 명을 받아서 당시에는 북쪽의 백만, 북쪽의 수장입니다. 왕께서 한우에게 선물을 내린 것은 추 땅과 맥 땅을 내리셨네. 추 땅과 맥 땅을 내리셨네. 음수북국이라 북쪽 나라를 맡아서 그들의 수장이 되니, 어른이 되니, 성을 쌓고 해자를 파서 토지, 또 토지를 실제하고 또 세금을 받아서 왕께서 왕께 올리는데 그것이 살갱이, 냉수의 가죽, 냉수의 가죽을 올리는데 붉은 표금의 가죽, 그리고 누른 곰의 가죽을 갖다가 올렸네. 선물로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웅장한 저 한나라 성은 연나라 무리가 쌓았네. 선조의 공 세워 명을 받아서 당시 북쪽의 수장이라 왕께서 한우에게 내리신 그것은 추와 맥 땅이었네. 그들이 북쪽 나라를 맡아서 그들의 수장이 되니 성을 쌓고 해자를 파서 파고 또 토지 청량을 하고 또 세금을 받아서 왕께 올리는데 살갱이 가죽과 표범, 붉은 포범, 누른 곰의 가죽을 올려내받쳤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국목도 잠잠했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